잘 찍겠습니다. 사진을 잘 찍습니다. 자 여기 보십시오. 하나 둘 우리 백회장님 좀 미소지시고요.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. 이제 사이언 하시는 것도 찍겠습니다. 자 총장님 회장님 예 잘 잡으시고요. 여기 보세요. 하나 둘 하나 저도 너무 좋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악수도 한 번 하세요. 원래 바꾸는 거 아니에요? 네. 바꾸시는 겁니다. 네. 네. 자 여기 보시고 손잡고. 오케이. 좋습니다. 누르세요. 이제 찬재범 박사님 그 상태에서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소감. 네. 소감. 네. 소감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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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스 그래서 저쪽 로뿍 revenir 같이 또 구체적인 탐정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찾고 계신 우리 교육의 양이 찾아와 주셨습니다. 우리와 칭찬박사에게도 칭찬대학과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살리고 또 여런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칭찬대학과의 탐정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게 됩니다. 함께하면 엄청난 일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줄 수 있겠다. 참 의미 있는 나라의 귀한 분들입니다. 조호덕 박사님, 장경원 박사님, 김도연 칭찬대학과 함께하고 저하고 산삼을 같이 공부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무 기쁩니다. 너무 기대가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속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백지호 회장님과 칭찬대학 총장 김기현 총장님의 업무 행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지막 가지는 집에... 저거 껴도 되나요? 그럼요. 먼저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시고 제가 먼저 찍고 들어오세요. 장 박사님 다 이렇게 오시고 자 우리 김빌려 박사님은 뭐 이게 좀 그렇네 자 찍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다시요. 하나, 둘, 셋 우리 김길자 박사님 올라가세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제가 찍어드릴게요.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잘 되실 것 같은데요. 본부장님 업무당님 저는 당국에 한쪽이 다 계속 걸어놓으세요. 사람들이 물어보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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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협약식을 잘 마쳤습니다.